고현정의 인성에 대해 논란이 될 때마다 D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 한 커뮤니티에서 고현정이 담배 피는 사진과 함께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D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경험담을 전했다. 교수 재직 시절 고현정은 수업에 자주 지각을 했으며 지도 학생과 수시로 가라오케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한다.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학점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어이가 없던 일은 수업 중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학부모가 항해 전화까지 하였으나 과대표가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설득 같은 통보를 했다고 한다. 담배를 피운 건물은 지하 강의실이며 금연구역이라고 한다. 연기 교육차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에 10회 정도 흡연을 했으며 종강까지 계속 그랬다고 한다.